하하 출발 출발 네 저는 지금 친구들과 여행 준비를 하러 가락시장에 장을 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락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장보니까 되게 설레네요 네 지금 시장에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앞에서 카트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랜만이다 시식 코너가 뭐부터 사? 우리 비빔면 비빔면? 와우 김자반 어? 나.. 나는.. 나는.. 이거 야 차트 살까? 김치 갖고 왔고 어 김치 갖고 왔고 차트? 야 나 국 나 고기살 상관없어? 와우 도착했습니다 도마로 도마 고기 한번 보여줘 자 저희가 먹을 그게입니다 하하하하하 오 오 와우 오어어 오어어 지금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밥을 먹고 와있습니다. 저는 민초 다니기 때문에 민초초를 샀어요.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브이로그로 혼자 찍기란? 친구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.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아침을 안 먹으러 왔습니다. 저희 메뉴는 국밥! 먹어보겠습니다. 배고리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. 어 됐다. 됐다. 남은 기관장은 어디 가냐? 잘 먹을게요. 다 먹을게요. 두갑이 있지? 두갑. 네 지금은 온천으로 가고 있어요. 저희가 8명이서 왔는데 한 명이 자고 싶다고 그냥 안 왔어요. 네 드디어 고용도기까지 늘리고 수영장에 가겠습니다. 너무 오랜만이다. 너무 멋있다. 가자! 야 밖이 더 좋은데? 야 밖이 더 좋은데? 야 밖이 더 좋은데? 다 노래야. 야, ㄴㅆ아 violenceター. 야 밖이 더 좋은데. 아 ㄴㅆ아 많이 말일까 헤어 puerta 아.. 너무 매 efficacy zawsze 초고 아 Crown NBraun 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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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ghting 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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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아카 relics 아이 홑진젤레 어떤 Guik speak 아 아 перед yoanned 응급orable 다 зар야 하는데 온 Hilvel 아! 추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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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도 안보여 화면에 어떤 이야기가 도착하나? 이것은 아! 아!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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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